그래요. 여러분 돈 버는 걸 가지고 선생님이 매가오면서 돈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저한테 카피 막 올라오던데 돈을 버는 건 그건 나쁘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바로 정당하게 노동을 통해서 돈 버는 만큼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 우리 인류문명을 발전시킨 요인입니다. 돈 버는 걸 가지고 죄악시하게 되면 그건 사회주의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사람들이 누군데요? 돈 제일 많이 버는 빌드게이처라든가 스티브 참스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돈 잘 버는 것은 존경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자본주의에서는. 다만 이제 우리가 부정한 방법으로 돈 버는 것은 비난을 받고 세금 안 내면은 국민의 의무를 당하지 않는 것은 비난을 받지만 정당한 노동을 통해서 돈 많이 버는 것 가지고 손가락 쥐고 그건 존경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돈도 많이 벌지 않습니까? 당연히 스타강사업은 뉴스에도 막 나오지 않습니까? 선생님 원래 세금 낸 게 15억을 내요. 세금을요. 제가 올린 매출이 작년에 200억 가까이 됩니다. 음악만 하나의 기업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 덕분에 제가 돈도 벌고 인기 돈도 벌고 그건 되게 고마운 일이죠. 하지만 제가 일방적으로 돈 번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합격시켠 때 기회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5과목 강사 수업 프리패스 아무리 피사도 몇 백만원 물론 크지만은 그거 얻어가지고 공무원 시험하는데 혼자서 공부해봐라. 어떻게 하냐 그거를. 그 길을 안내받고 도움되면은 서로 도움되는 거잖아요. 서로 감사할 일이죠. 거꾸로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보고 야 돈 버는 게 싫으면 니 공무원이 왜 하는데? 공무원 하려는 것도 돈 벌기 위한 거잖아요. 더 안전하시면 아닌데요. 뭐래? 그럼 니 앞으로 월급 팔지 말고 공무원 해봐. 어? 너가 아버지 어머니 생각해봐. 뼈 빠지게 고생하고 일하는 이유가 돈 벌기 위해서. 그 돈으로 뭐 하는데? 자식 먹이 살리는 거. 그게 여러분 가장 가장의 책무입니다. 자식 결혼하게 되면 배우자 책임을 져야 되고 자식 낳게 되면 그 자식이 성장해서 정상적으로 살아가서 성인되도록 경제 뒷바라지 하는 것이 바로 가장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는 사람의 책무입니다. 그걸 생각한다면은 돈 많이 버는 까지 왜 송아찌라는 것은 아주 그거는 진짜 그런 놈은 가난하고 대차손 대대로 저주받아야 돼. 왜요? 무식한 놈이야. 이해돼요? 나는 여러분 덕분에 참 돈을 벌여야 하지만은 제가 그래서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 영감 몇 억치 쓰지 않습니까? 학교표도 보내드리고 제 나름대로 세금 다 내고 어? 이런 건 손가락질 받을 일은 아닐 겁니다. 아마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존경받아야 되는 어떤 그렇게 내가 기대하거나 욕심을 부르는 건 아니지만은 손가락질 받을 건 아니지요. 정당하게 반칙 안 하고 돈 버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얼마나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 그냥 얻어진 건 아닙니다. 여러분. 20년간 제 나름대로는 목숨 걸고 강해하고 물론 운도 좋았던 것도 있지요.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나중에 자본주의에서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아버지 아무리 고생한 생각해 봐요. 장사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신을 먹여서 살리기 위해서. 그게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모습 아닙니까? 그게. 뭐 제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튼 갑자기 진대법 나온. 왜 이 이야기 나왔지? 이런 것이 다음 강좌에서 다 편집본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알겠죠? 오리지널 판에는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 여러분들도 좀 저도 그렇지만 항상 아직 점잖은 자네들을 내부다요. 항상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사람이 물이 반밖에 없네. 이러면 항상 부정적인 게 아니라 채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물이 가득하네. 이러면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늘 자네들도 마찬가지로. 친구 세 명 걸어가면 그 중에 한 명이 스승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친구든 선배든 직장 동료든 누구든지 간에 항상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배운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느금도 마찬가지로 전환길 강의 들으면서 야 전환길 저 새끼 지금 뭐 한다고. 삐따가 이런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래 전환길이 강사지만 그래도 인생의 경험도 있고 나름대로 겪은 것도 있는 채득한 것도 있는데 들어서 배울 것은 배우고 알겠습니까? 도움된다면 그게 나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면 교만한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생선 먹듯이 하면 되죠. 즉 가시는 발라내고 살코기만 우리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제 이야기도 어떻게 다 맞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성인들이고 제가 여러분들보다 잘 낯설이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생각도 제가 존중하고 여러분들한테 저는 많이 배웁니다. 실제로. 그리고 어쨌든 제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저 말고 어떤 과목을 듣더라도 강사가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동기부여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 앞에 제 수업했던 행정학생이거든요. 공무원 수업을 하다가 나왔잖아요. 자기가 공무원이 겪었던 이야기 해주면 이러면 동기부여 되잖아요. 저는 공무원이 없지만 우리 와이프가 공무원이라서 어제도 공무원이 연봉이 요즘은 7천 정도 된다 하더라. 이렇게 공무원이 안정되고 괜찮더라.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한테 버릴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단음대로 동기부여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강사체 말고도 영어샘이든 국어샘이든 간에 이렇게 늘 진도만 나가면 흥미를 잃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하면 눈이 반짝반짝이지 않습니까? 졸지도 않고요. 이런 걸 적재적소에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사실은 끌어내는 인용 능력이거든요. 나머지 다른 선생님들도 이해하거나 늘 배운다는 생각을 가지면 돼요. 물론 다 맞지는 않을 거니까 생선 먹듯이 그렇게 선별해서 여러분한테 세이브를 시키면 여러분한테 도움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심지어 여러분 학교 후기나 또는 인터넷 돌아다니면서 보면 제가 수업시간에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처음에 메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사인해줄 때 보면 핑계노트 앞장에다 해주는 듯 펴면은 제가 했는 이야기를 다 깨알깨서 찍어놨습니다. 내가 역시 그런 일을 합격하는 거야. 딱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게 겸손입니다. 아세요? 네, 겸손이죠. 아무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늘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 본인의 인격 수행을 위해서 도움되는 것이지요. 아직 젊잖아요, 자네들은. 그렇죠? 항상 더 많이 배우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초라해지는 게 아니라 인격이 성숙되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알차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3세기인